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미승인 모집과 사업 주재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도 1098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주택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유죄로 됐는데 대부분이 어 이거 무죄다라고 해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정경법령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자율을 처벌한다. 뭐라고 하냐면 제 54조 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한 자는 처벌합니다. 54조 1항을 위반해야 되겠죠. 54조 1항은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 주체는 다음과 같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업 주체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고 주택을 건설 공급하면 54조 1항 위반이 되고 그러면 처벌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피고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승인도 안 받고 입주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에는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야 되고 분양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 승인을 받았는데 둘 다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검사가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고 원심히 유죄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54조 1항에 위반해 주택 공급한 자가 사업 주체가 돼야 되고 사업 주체는 그러면 승인받지 않은 사람도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주택법 제 54조 1항의 의무 주체는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 사업 주체를 의미한다. 이때 이 사업 주체는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업 주체라는 거예요. 승인을 예정하고 시행하려는 자는 아직 사업 시행 계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54조 1항이 사업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승인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분양 모집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분양 모집 승인을 안 받고 하면 처벌하는데 이때 사업 계획 승인도 안 받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이 분양 승인을 안 받을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주택법의 규정이 나는 거죠. 결국 둘 다 안 받으면 주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법률정법 공급을 봐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미승인 모집했으니까 다행히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사업 시행 승인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안 받으면 주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법규가 처벌 규정에 포함된 경우, 이 경우죠. 행정법규가 처벌된 경우에는 의무 주체가 누군지 잘 봐야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자, 관리자가 의무 주체면 그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 그 사람 아닌 사람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처벌, 의무 주체니까 사업 주체가 아닌 사람은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변호사라면 이런 위반 사항의 규정을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판례 공보를 설명하면서 항상 적용 법률을 먼저 설명해 주는데 판례를 볼 때는 반드시 적용 법률을 확인해서 구성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그 구성 요건의 어떠한 구성 요건을 가지고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판례를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 사안에는 파업 주체의 의미가 뭐냐 승인받지 않고 승인을 예정하고 있는 사람도 파업 주체가 되느냐 대법원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받은 업체가 분양고지 승인을 안 받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그런 행정법규가 처벌 규정에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